김동준의 스몰캡 전략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안금융그룹의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주 또 이제 스몰캡 기업을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 소개해 주실 스몰캡 기업은 어떠한 기업입니까? 네, 천보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고요. 신 공정을 적용한 F전해질이 양산 단계에 진입을 했고 대규모 전환 사체에 대해서 리파이낸싱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재무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과 모멘텀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지금은 스몰캡이지만 지가총액이 앞으로 탈스몰캡이 될 기대주의입니다. 지금은 스몰캡 기업이지만 앞으로 스몰캡을 넘어서서 조금 더 큰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천보라는 기업이 어떠한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갈 텐데 일단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듣고 가죠. 네, 이제 2007년에 OCI 출신 이상률 연구소장이자 대표이사, 최대 주주의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당시 4만 원이었고요. 정밀화학 업체입니다. 이 화학이라는 게 정유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까지 지배를 하는 그런 응용 분야인데 기술력을 보면 화학물질을 합성도 하고 정제를 해야 되고 또 공정 설계를 하고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기술력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술력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 소재까지를 국산화하면서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전자 소재가 33%, 2차 전지 소재가 54%, 그리고 의약품 중간체 등이 13%인데 특이할 사항은 20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할 때 2차 전지 소재 분야가 70%인데 지금은 54%가 낮춰준 부분이 지금 실적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크게 보면 3개 회사입니다. 모기업이자 본사인 실제적으로 천보가 IT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92% 지분을 갖고 있는 천보 BLS가 2차 전지에 전해질 분야를 그리고 89%의 지분을 보유한 천보 신소재를 통해서 2차 전지 전액에 들어가는 첨가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일단 천보의 현재 전체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짚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F 전해지를 좀 짚고 갈 텐데요. F 전해지를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물질이고 또 현재 천보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를 보면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망,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그런데 이 전해액을 뜯어보면 세 가지로 구성돼 있죠. 전해질, 그리고 여기에 붙는 첨가제, 그리고 용매입니다. 그래서 이 전해질은 전체 전해액의 중량 기준으로는 13에서 15%이지만 절대적으로 핵심 소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전해질 대비 F 전해질이라는 것을 천보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해서 21년, 22년의 호실적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의 전해질은 구성으로는 LI PF6라는 쪽이고 천보가 세계 최초로 양산 성공한 전해질은 LIFSI라는 그래서 여기에 F 전해질이라고 약칭을 하는데 어쨌든 21년, 22년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이 F 전해질이 후발 업체인 중국 업체가 지내면서 경쟁도 있었지만 새로운 공장을 이전을 합니다. 충주에서 새만금으로 이러면서 새로운 공장이 가동이 지연되면서 생산이 공백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매출 비율이 크게 나다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F 전해질이 새로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는데 기존 전해질 대비로는 전도성, 안전성, 저온저항 그리고 에너지 밀도의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흔히 좀 뜨는, 캐지엄 시대에서 뜨는 4680 원통형 또 LFP 배터리, 또 리튬 황전지 이런 차세대 전지에서는 리지가 커지면서 재차 F 전해질이 과거처럼 성장을 주도할 거다 이런 측면이죠. F 전해질이 앞으로 성장 주력 제품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듣고 하고요. 그렇다면 F 전해질 가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터리 코리아가 있었는데 그때 전북 테크노파트 담당에 따르면 지금 새만금의 2차 전지 소재 쪽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1개사가 MOU를 약 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해놨는데 현재 가동 중인 곳은 다섯 곳입니다. 이 다섯 곳 중에 천보 BLS가 운영하는 새만금 이 공장이 가장 큰 규모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천억을 투자를 했고요. 생산 규모는, 생산 능력은 F 전해질이 5천 톤 정도 그리고 첨가제가 2천 톤 정도입니다. 5월에 완공을 했고 6월 달부터 가동 중에 있으면서 시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샘플들을 수요처에, 거래처에 지금 보내서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단계 중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특징적인 F 전해질의 경우에는 기존의 회사가 했던 공법하고 다른 공법입니다. 불산이라는 HF라고 하는데 저가의 원재료를 불산을 포함해서 대표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신공정으로 생산을 하는데 이 경우에 과거에 천보가 생산했던 F 전해질 대비 재료 원가가 50% 이상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 양산 성공은 원가 경쟁력하고 수익성 모두를 확보한다. 그러면 인플레 감축법, IRA가 적응되는 그러면 중국산들이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산을 대체하면서 북미 시장에서의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본 인프라를 F 전해질에 대해서 1만 톤 정도를 갖췄지만 지금 본격 가동하고 있는 것은 2천 톤 정도 규모고 1, 2개월에 약간의 보안 투자를 하면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의 모멘텀은 2천 톤이 5천 톤이 되고 또 추가 투자를 해서 1만 톤 되는 이슈가 있고 수요 업체, 배터리 업체한테 PO를 받으면 양산 납품을 하기 때문에 2025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 기세가 가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냐 여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공만 하게 된다면야 원가 절감은 확실하고 앞으로 실적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의 현재 실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2019년에 상장했고 상장제인 18년에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 매출액이 1,300억 정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F 전해질 세계 최초로 양산하면서 22년에 매출액 3,300억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565억 최고 실적을 좀 기록했습니다. 23년, 24년부터는 이제 공장 이전 이런 것과 맞물려가지고 매출 감세가 됐고 상반기에는 영업이익 매출액 757억에 1분기에 빅베스, 좀 가격이 떨어진 부분을 해서 빅베스까지 해가지고 영업 손실이 262억 정도 크게 좀 난 상황입니다. 자, 신공장이 가동됩니다. 천부 BLS에 F 전해질도 가동되지만은 충주에 있는 천부 신소제도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피 첨가제가 또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양산 가동이 되면서 25년부터는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분기부터는 이제 소폭적인 영업이익을 나고 있고 컨센스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24년에 233억 손실 그러니까 상반기는 265억 손실했기 때문에 하반기는 흑자가 되겠고요. 25년에는 영업이익 243억 그리고 26년에는 3880억 매출에 434억으로 과거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흐름으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일단 영업이익은 이번 해에는 안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2025년 그리고 2026년의 실적 성장 전망치를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탈수무캡이 강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듣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주가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만은 글로벌리 전기차 캐짐 이슈.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화되기 전에 수요가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 또 리튬을 포함한 원자료나 제품가 이런 변동성 이런 건 분명한 변수입니다. 또 다른 게 첨보에 관련된 상황은 과거에 40만 원을 육박했던 주가 시절에 맞아요. 3천억 원의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성국무 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전환 행사 가격이 30만 원이 넘는 건데 25년 2월 달에 푸드옵션의 청구 기간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보유자가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무적 불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죠. 왜? 이 돈 받아가지고 대규모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는 이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리파이낸싱이 순조롭게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천억 발행에 관련해서 일단은 KB증권이 종합적으로 주관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KB증권이 총액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상률 대표도 상당 부문을 참여를 하면서 대조주가 참여를 한다 이런 측면은 증자 효과도 맞물릴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포저너지, 신공장, 신공법에 대한 신뢰성도 갖춰질 것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면 11월 정도에는 리파이낸싱에 대해서 윤곽이 나와가지고 성공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제 재무적 부담이 완화된 상태고 이거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고 양산되는 공장 또 PO를 받으면 바로 매출 기세가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25년 1분기부터는 뚜렷할 거다. 이런 측면을 감안하면 이제 천보가 2차전지 소재주에서도 변방에 머물러, 이런 요인도 변방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주도주로 감히 부상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탈수목김이 될 수 있는 측면이고 거래량이 좀 작은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5%도 있지만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이 55%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상황들, 실적, 양산, PO, 그리고 성공적으로 리파이낸싱이 된다면 5%에 불과하는 외국인도 충분히 높일 수가 있다. 전체적인 주가로 본다면 역사상 최고가는 37만 원 정도고요. 지금 현재 그가는 84% 정도 하락한 상태고 52채구가만 하더라도 13만 7,900원 정도입니다. 크게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모가 또 최저가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은 오히려 매력적인 주가고 또 포텐셜을 크게 가질 만한 특히 4분기를 주시해 볼 만한 회사가 천보다, 이런 측면입니다. 네, 천보 주가 흐름까지 함께 짓고 왔습니다. 주가 고점 대비해서 80% 이상 내려온 기업인데 다만 이제 저점 구간을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밝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짓고 왔습니다.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TSMC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둘이 이제 방송 시작하자마자 TSMC 실적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 함께 짓고 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40%대의 영업이익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54% 이상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TSMC는 전 세계에서 또 집중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 주가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ADR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에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산부길 동안에 3나노미터의 공정 출하량은 전체 웨이퍼 매출의 20% 정도를 차지했고요. 5나노미터 같은 경우는 32%, 7나노미터는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EPS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ADR 기준으로 했을 때 1.94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것은 1.8달러였는데 확실히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시장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의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